오늘은 해독과 혈전분의 작용이 우수한 자소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엽은 한해사리 식물로 자색빛을 내는 들깻잎이란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소엽과 차지기 차족이라 부릅니다. 어린잎과 열매를 들깨잎처럼 식용할 수 있고 성질이 맵고 따뜻하며 특별한 독성물질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자소엽은 차가운 기운을 없애 감기에 매우 효과적이라 하였고 비와 패심에 작용됩니다. 특히 해독과 방부작용을 일으키는 페리랄데이드 성분 함유량이 무려 55%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설탕 2000배 정도의 강한 감미료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과 천연화장품 세제, 향신료 방향제 등의 고른 재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음식의 산화와 부패를 막는 작용이 있습니다. 항균력 또한 매우 우수해 여름철 식중독을 방지할 수가 있어 생선해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소에 높은 항균작용으로 초밥과 쌈채소로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생선이나 개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잎을 뜯어 생즙을 내어 마시거나 또는 삶아서 먹으면 금방 해독을 풀 수 있고 중금속과 니코친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무엇보다 중부대학교 실험에서 자소엽 추출물로 혈액 응고를 저지하고 생체내 혈전을 방지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혈액 응고 기전 실험에서는 혈전 생성을 조절한다는 내용으로 생체내에서 2.6배 증가시켰고 혈전 무게는 68% 감소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소엽은 혈관에서 혈액이 굳어진 덩어리를 짧게 분해하고 혈전 침착을 막아 혈관 손상을 방지 및 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정상적인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사용되고 동맥경화와 심장혈관질환, 뇌혈관 파열을 미연에 억제하는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저하와 고지혈증, 고혈압에도 유효해서 혈관질환 최고의 약재로 통합니다. 이런 혈전증과 혈류장애에는 자소엽을 그늘에 건조시킨 후 분말가루로 만들어 아침과 저녁 식전 30분에 한 스푼씩 매일 드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에서 자소는 위장에서 발생하는 항염증 및 항균효과로 대장균과 이질균 등의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항균활성 및 항산화 활성에서 높은 저해력을 나타내어 위염과 위계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점막의 급성과 만성염증 질환을 없애 내상치료에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이때는 자소엽과 뽕립생강을 각 5g씩 배합하여 탕제나 산제로 드시면 치료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생약회에서는 지방생성 억제효과로 인해 다이어트 및 비만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자소엽과 함께 쌈으로 먹으면 육식류의 기름대 배출을 늘릴 수가 있어 체지방 감소 및 숙변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자소엽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5월 중순부터 잎을 하나씩 채취해서 물에 2-3회 정도 깨끗이 씻어 쌈이나 기타 음식 재료에 쓰시면 됩니다. 자소엽 김치는 깻잎김치처럼 똑같이 만들어 먹으면 되고 양념장이 중요합니다. 양념은 양파와 당근 쪽파 고춧가루 매시료소 또는 액젓과 올리고당 간장 다진 마늘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자소엽을 하나씩 쫙 펴서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면 되고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 보약처럼 건강에도 좋고 향긋한 향이 입맛을 돋구어 맛과 풍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반찬이 없이 이것 하나만 있어도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이고 양념장에 고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한 끼 식사로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소엽으로 장아찌를 담그거나 비빔밥, 샐러드 등의 음식 재료에 쓰셔도 좋고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쌈을 싸서 먹어도 좋습니다. 자소엽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정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체온 상승이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 경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셨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